지난해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약 10억 명의 인구가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오는 2025년에 전세계 약 30억 명이 물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유엔은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하고 물부족 사태와 수질오염 문제를 전세계에 알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유미호 정책실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유엔이 제정하게 된 것은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고 현재 우리가 막고 있는 물의 위기를 또한 일깨우기 위함이었는데요. 제정하게 된 계기는 1992년에 리우 환경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자리에서 의제 20일을 통해서 물의 보호나 안전한 물의 공급에 관한 의제가 제정되었는데 그 헌장을 기초로 해서 유엔에 세계 물의 날의 준수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93년부터 세계 물의 날이 3월 22일로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95년부터 이 날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얘기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좀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정한 상황은 좀 어떤가요? 우선 정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유엔이 발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곡된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사설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인데 물 밀도의 기준으로 해서 물 기근 국가, 부족 국가, 풍요 국가를 나누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는 좁고 강수량은 어느 정도 되는데 국토가 좁고 인구 수는 많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가 물부족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가용수를 놓고 봤을 때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양의 40% 정도만 우리가 쓰고 있다고 보면 그리고 부족 국가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정도라면 또 모르겠는데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1인당 소비하는 물 소비량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건교부 추측이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같긴 한데 363리터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독일의 경우는 한 120 정도 미국은 580 정도 프랑스가 한 200 넘게 이렇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죽음의 길을 얘기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물을 사용하는 것인가 물의 양을 좀 가늠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부족 국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을 조금 과소비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는 아프리카의 경우 물부족이 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습니다. 세계적으로 물부족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현재 물부족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억 명에 이른다고 얘기되고 있고 2025년에 이르면 한 30억 명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 한 5천여 명의 어린이가 매일 물에 인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물 위기를 우리가 막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물의 위기에 있어서 그 중심에 불평등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분쟁 지역들이 물로 인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물의 어떤 기근을 겪고 있는 이집트나 이런 곳 나일강 상류 지역에 수단이나 머간다 이런 쪽에서 댐을 설치함으로써 그 밑에 있는 댐을 설치하면 밑에 있는 나라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에서도 메콩강 상류에 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동남아 5개국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물은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총량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어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물 부족 현상과 수질 오염 현상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나요? 우선은 한국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이 물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주의를 6월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환경주의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은총의 물 모든 피조물과 함께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다양한 실천들이 이루어지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세계물 네트워크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7주간의 이 물과 관련된 이런 묵상들을 하고 실천을 하게 했는데 그런 내용들도 소개하면서 참여하게 했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 물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낭비를 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우리가 물과 너무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물 소비를 절약하고 받아쓰는 것이라든가 혹은 오염물질 합성세제나 이런 것들을 덜 배출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고 또 절약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미 주어진 것, 빗물과 같은 것을 재사용할 수, 재활용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는 이 물과 우리가 친밀해짐으로 인해서 이 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몇몇 교회들이 여름에는 전력사용 줄이기 운동 이런 운동을 펼쳐서 많은 좋은 결과를 이뤄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물을 아낄 수 있는 요긴한 방법들을 소개해 주시죠. 우선은 내가 물을 어디서 쓰고 있느냐를 보는 것부터가 중요한데요. 사실은 물은 먹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내가 먹는 물이 어디서 오는지 그 물의 수돗물이라고 하면 그 취수장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하는 물의 전생의 주기를 한번 살펴보는 일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물 여행을 한번 교우들과 함께 다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량을 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상하수도 요금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외에도 우선 대표적인 게 이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물을 소비하는 게 화장실에서 쓸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아시겠지만 이미 상식이 되었는데 양변기에 물을 한번 누르면 버려지는 물이 보통 우리가 하루 마시는 게 2, 3리터밖에 안 되는데 한 번에 버리는 물이 13리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시지도 못하는데 그 깨끗한 물을. 이게 중수도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물을 그대로 그렇게 버리고 있다는 걸 안다면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한다든가 절수형 기기만을 설치도 따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앞서서 그런 실천들을 해나가면 좋겠고 때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변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일들을 교회들이 앞장서서 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가 관심을 가질 대목이 생수 문제인데요. 생수 한 병에서 나오는 탄소량이 10g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고 1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수가 한 120억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국민 한 사람이 3일에 한 병 정도씩의 생수 한 물을 소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한 단소 배출이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이 사용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면 지상에 있는 물이 8%가 공중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공부하는 일들, 실천하는 일들 앞장서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 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낭비하는 물이 참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 기완연에서는 매년 녹색교회를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녹색교회 운동이 처음 시작된 것은 98년부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리우 환경회의에서 만들어진 의제를 기독교 의제로 받아서 녹색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위한 의제가 제정이 됐었는데 이게 2006년부터는 지정하는 녹색교회를 선정하고 지정하는 일로 진행이 됐고요. 그냥 설명을 한다면 녹색교회라 하면 모든 생명,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명이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생명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기, 물,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안전하고 깨끗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물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 그동안 선정된 교회들을 보면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쓴다든지 혹은 빗물 재활용을 하는 교회라든지 교회 안에 작은 연못을 만들어서 사람만이 물을 취하는 게 아니라 도심에서 여러 생명들이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든지 그리고 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다용도 미생물이라고 하는 EM을 활용하는 교회들도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부족 현상과 그리고 녹색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을 오염시키고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몸을 그리고 하나님의 몸인 지구를 지키고 돌보라고 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라고 하신 지구동산을 지킨다고 하는 마음으로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먼저 지키고 돌본다는 측면에서 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절약하는 그런 실천들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납니다. 물도 그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계 물의 날을 통해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국교회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